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이야말로 다인의 믿음에 보수할 수 있다. 저의 선택과 도전에 있어 항상 걱정과 망설임이 생깁니다. 꿈에 책임을 지는 용기를 가져라. 잘못에는 책임을 지르고 하면서.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이지 않는가? 내 꿈은 이것이며 드높여야 하지 않는가?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어 힘듭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묵들지 않고 씩씩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이 가진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란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인생을 쉽게 들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물이 짙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주변에 저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많아 괴롭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다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다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홀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품인지 아무리 떠벌려도 사람들은 신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은 자신이 이룬 선행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신용하고 함께 하려 한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성, 본심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와 의식을 다른 곳으로 쏠리도록 하고 밝혀지기 두려워 숨기는 것에는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용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니체 인생명언